주택 매매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집값이 3개월 연속 하락한 반면 전세값은 7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1월에 비해 0.14% 떨어졌습니다.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0.21%, 연립주택은 0.09% 각각 내렸고 단독주택은 0.07% 올랐습니다. 다만 수도권과 서울의 하락폭은 지난달 대비 축소됐습니다. 매매 가격과 달리 전국의 주택 전세값은 지난 2월 전달 대비 0.03% 올랐습니다. 아파트 전세는 0.05% 올랐지만 연립주택은 0.03% 내렸고 단독주택은 변동이 없었습니다.